거리도 거리가 좀 상당히 돼서 지금 이승현 선수요 이번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총 08개를 가지고 킥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가까운 골대 하나 보이시고 그 다음 골대 가장 멀리 있는 골대 보이시잖아요 08번을 차 가지고 어떻게든 이 3개의 골대 안에 넣는 겁니다 순서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? 아까 연습하는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세 번째 골대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실전파라 도전을 하고 나면 아마 쉽게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유튜브 나가게 되면은 아마 캐릭터가 정말 뻔뻔스러운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하거든요 제가 원래 좀 뻔뻔하게 해야 잘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미션 성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하러 한번 가고 계십니다 수고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바람을 좀 이용해서 한번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수고 파이팅! 자, 이제 두번째에요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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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좀 상당히 돼서 지금 자, 준비 다시 한번 하고 차겠습니다. 잘한다! 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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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이팅! 와, 자, 파이팅! 와우 우와 진짜 연습할 때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대단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역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와 도대체 몇 개의 미션을 성공하시는 건지 생각해보면 볼 키핑 빼고는 거의 다 성공하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대단합니다 미션 성공